은비 quiere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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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즘 괜찮으셨어 에이 좀 괜찮아신 것 같긴 한데 아휴 아직은 좀 더 이번에 있어야 될 것 같애 음 아이 덤덩이는 아주 조용히 잘 자네 그러니까 우리 애기 호르르르 까꿍 아 어쨌든 오늘 회사 쉬는 날이고 어 그래서 요루랑 병만아 왔어 잘했어 자주 좋아 음 알았어 집안일이 워낙 바빠야지 맨날 청소하느라 바빴다고 맨날 청소하고 있다고? 음 어쨌든 일주일 뒤에 퇴원이니까 어 그때 어 그전에도 좀 이렇게 병만 자주 올게 알았어요 집은 요루하고 여보한테 맡길게 전적으로다가 어 알았어 걱정하지 말라고 어 요루르도 아빠가 하는 음식을 되게 좋아할 거야 그치 요루야 어 당연하지 걱정하지마 여보 나 요리 꽤 잘하거든 나보다 잘하겠지 그래 내가 요루르르 아침에 씻기고 머리도 묶여주고 이쁘게 유치원으로 보낼게 그래 그래 조심히 갔다오고 유치원 아 걱정하지마 어 요리야 빨리 가자 엄마 나 없어도 잘 지내야 돼? 여보 내일도 놀러 올게 응 내일도 놀러 올게 요리야 엄마 말씀 잘 들었지 어? 잘 들었어 엄마 말해 엄마가 일주일 동안 집에 없다는 건 어떤 말이겠어 내 말해 나를 보고 말해봐 엄마가 일주일 동안 집에 없다는 건 바로바로 자유를 뜻하는 말이지 아니야 어 이제 아빠가 엄마란 뜻이야 그러니까 아빠 말 잘 듣고 어 알겠지 어? 응 그래 아빠 말 잘 들어야 된다 아빠가 이제부터 너의 아빠고 엄마야 알겠어? 응 아빠 다 해 응응 아 일단 바둑이가 어? 맨날 엄마가 밥을 챙겨줬으니까 어? 요루르가 바둑이 밥 챙겨줘 그래 응 아 들어와 들어와 아빠 말이지 법이겠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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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집안을 하는 거야? 아니 그럼 그럼 아빠가 그러면 요루를 위해서 맛난 영양식을 해줄게요 영양식 아싸 야 냉장고에 뭐가 있을까 아빠가 어? 술밖에 없네 요루야 그럼 술을 술 한잔 먹자 아침부터 아빠랑 같이 말이야 어? 무슨 소리야 나 쟤 아기라고 아기예요 아 근데 왜 이거 장보러 가야 될 것 같은데 음 아 장보러 가는 건 귀찮으니까 요루야 오늘만 오늘만 딱 오늘만 짜장면 시켜먹자 그래 오늘 한 번 오늘만 헤헤 역시 요루는 우리 아빠 말은 잘 들어 헤헤헤 흠흠흠 아... 아유... 음... 아빠! 요로야! 요로야! TV 채널 재미없는 거 하잖아. 빨리 채널을 돌려봐. 아이, 싫어. 리모컨까지 발가락 안 달리단 말이야. 아빠가 해. 아빠는 리모컨까지 파리한다. 네가 빨리 틀어. 아빠 말 안 들을래! 아, 진짜! 아빠는 날 내밀으면서 이건도 못 해줘? 진짜 실망이야, 실망! 엄마가 없으면 아빠가 엄마라니까, 어? 엄마는 이런 거 안 시키거든? 그럼 엄마답게 나의 배고픔부터 해결해줘. 배고파. 아이, 뭐 배고플 게 어딨어. 맨날 시켜 먹어서 좀 남았단 말이야. 옆에 남아있는 치킨 먹으면 되잖아. 아유, 배고파. 아이, 배고픈데 이거 또 시켜 먹을까, 요로야? 밥 해 먹기도 귀찮은데. 아이, 그러면 오늘은 뭐 먹어? 요즘 웬만한 배달 음식은 다 먹어서 다 질렸는데. 음... 그러게. 엄마가 없는 동안에 배달 음식은 다 시켜 먹는 거 같아, 어? 어... 아, 근데 집 청소는 언제 하지, 요로야? 글쩍글쩍. 글쩍글쩍. 그거는 엄마 역할인 아빠 혼자서 생각하고. 음... 아이, 그냥 뭐 엄마 올 때쯤에 하면 되지 뭐. 아직 뭐 3일이나 남았는걸. 맞아. 음...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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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요로야, 네가 나가봐. 어, 아빠는 지금... 아, 아빠가 나가봐. 아빠는 누워있는 일 중이잖아. 바빠, 빨리 갔다와. 낯선 사람이 오빡하려고 이렇게 따지면 위험한 데 보내. 빨리 가, 빨리. 어... 귀찮은데. 대체 누구야? 누구세요? 어... 맹구, 맹구 따. 아이, 또 귀찮은 맹구 왔네. 아유... 왜 왔어? 왜 왔어? 왜, 왜, 왜? 맹구 심심해서 놀러왔다. 아, 그래, 그래. 아, 맹구야. 어, 안녕. 어랭! 어... 어... 아, 집이 좀 많이 더럽지? 그래도 깨끗한 편이니까 저기 쓰레기 없는 곳에 앉으면 돼. 아, 맹구. 집 안에서 쓰레기 냄새 났다. 아이, 뭔 쓰레기 냄새야. 이 정도 가지고 뭐. 아, 이 정도 가지고. 그치, 요로야? 아니, 이 정도면 요 근래에서 가장 깨끗한데? 그래. 저기 쓰레기 없는 곳에 앉아서 놀라니까. 아이, 아이, 더럽다. 아이, 여기서 못 있겠다. 아, 맹구야, 맹구야. 잠깐, 이리 와봐. 잠깐, 이리 와봐. 잠깐, 이리 와봐. 잠깐, 와 chwilál 아, 사실 방귀 냄새 맡고가. 아, 아, 맹구야! 하 rear. 하 contraction helpプennewu 다 슈로와봐. 채널 좀ゆ을어, 채널 좀. TV 채널 좀 좀 둘려줘. 아, 내가 트레이발리고. 그래, 옮기네. 자기로 둘리고 가. 끌쩍끌쩍. 아이, 이거랑 witko. 이걸로? 그래 월드컵 들어와, 월드컵. 그래. 어, 그거그거. 이제 올라가. 가서 올라가 놀아. 여... 아, 근데, 요로야. 아빨 올라가서 놀으니까 그래 아우 기타야 죽겠어 아빠가 대신 올라가서 놀아 아아 아빠 올라가서 놀아 누루야 일로와봐 젝은 일로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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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만 와봐 한번만 와봐 한번만와봐 한번만 불 좀 꺼져 불 좀 꺼져 불 좀 꺼져 어 그래 이제 올라가 올라가 아 잠이나 자야겠다 아 귀찮아 3개 넘었다 너무 귀찮아 아 매구 답답하다 아 문 좀 열어봐 아 알겠다 알겠다 나 좀 안으로 들여보내줘 밀어봅시다 뒤에서 밀어 아 밀어 빨리 아 귀찮아 아 근데 놀고 싶은데 놀 수가 없잖아 너무 더러워서 뭐가 더러워 이거 다 장난감이잖아 어차피 놀고 싶으면 다 꺼낼건데 미리 꺼내져 있는거일 뿐이라고 빨리 남은 데에 앉아서 대충 놀아 아이 귀찮아 아 비좁다 비좁다 야 맹구 내가 너를 위해서 1층에서 3층에 있는 내 방까지 힘겹게 힘겹게 3일만을 올라와줬는데 뭐 더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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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내가 널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넌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 더러워 이 말밖에 없냐? 어? 진짜 너무 하잖아 이래놓고 니가 내 친구야? 아이 아이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면 됐어 빨리 놀았다 빨리 놀았다 빨리 놀았다 빨리 놀았다 뭐하고 놀지 그러면은? 아 아 야 맹구야 나 시대에 누워있을 때 될까? 야 야 저 실내폰 좀 가져와봐라 아야 알겠다 알겠다 빨리 가져와 야 야 이겼다 이겼다 아 이겼다 여긋다 여겼다 여겼다 오 야 고맙다 야 왜고야 내가 앞래로 줄일 게 있어 손잡아봐 이거 빨리 잡아봐 어어어 아 글쩍 글쩍 아 너무 더럽다 아 글쩍 글쩍 야 요로야! 요로야 큰일 났어! 빨리 내려와봐! 요로야! 아 또 뭐지? 요로야 빨리 내려와! 빨리! 요로야 빨리! 요로야! 아 뭔 일이야 또! 불 좀 꺼져. 불 좀. 아 꺼져 있잖아. 불 좀 켜달라고. 아빠가 그냥 솟구다서 키뱅해 있잖아. 내가 시벌 놀고 있었는데 이렇게 불 오면 어떡해? 아이 귀찮은데 어떡해. 여보가 없는 건 너무 귀찮단 말이야. 알겠어 이제 다시 올라가도 오라. 아이 진짜! 아야 빨리빨리 밀어. 밀어 취해서 밀어 빨리. 아뇨 업어줘! 아 알겠다x2 아 티비가 재밌는 게... 어? 어 티비 재밌는 거 간다. 어? 이거 볼까? 뭐 요로야? 어휴! 저 사람 진짜 잘생겼다. 아 이거 한 시간짜리인데 이거 지금 12시니까 새벽 1시까지만 보자. 아 그래 그래. 아 맹구 졸리다. 아 맹구 어디 가게? 아 맹구 너무 졸리다. 아 맹구야 그냥 여기서 티비나 보자. 어 어딜 갈려고 그래 이번엔. 아 보고 봐 보고 봐. 아 근데 아저씨 근데 지금 12시인데 출근 준비 안 해도 되는 거야? 아 내일 출근하는구나. 아 괜찮아. 뭐 내일 급하게 일어나서 가면 되지 뭐. 그래. 맞아 맞아. 아 요로야 너도 내일 12시 나랑 같이 가면 되잖아. 아 맞아 맞아 아빠 데려다 줘. 아 잠깐 맹구야. 아 안되겠다 너무 졸리다 먼저 간다. 아 요로야. 아 내일 어. 어 일찍 일어나서 가면 되잖아. 그렇지? 맞아 맞아 맞아. 아 티비나 보자. 그쪽 그쪽 그쪽. 아, 아빠, 빨리 해. 엄마야, 지금 몇 시야? 유리야, 지금 몇 시야? 몇 시야? 시간 좀 봐봐. 출근해야 될 거 아니야, 허? 9시. 9시. 9시, 음... TV에서 나오는 시간이 10시? 야, 10시야! 유리야, 우리 애 빨리 회사 가고 빨리 유치원 가야 될 거 아니야. 엄마, 일어나, 빨리.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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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 10시, 10시? 어떡해, 두 시간이나 늦었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아, 유리야, 그냥 오늘 하루만 가지 말자. 그래? 아빠가 말해줄게, 유치원에 너 아프다고. 그래? 네가 회사한테 전화 오면 아빠 아프다고 해. 알겠지? 알겠어.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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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자. 어차피 엄마도 없는데 뭐 꿈 날 사람도 없어. 맞아, 맞아. 자, 빨리. 아무것도 말일 수 없어. 잘 자라, 혹시 꿈나러 어린이들은 많이 자야 돼. 응, 평생이야, 평생. 하지만 난 손 정기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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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누가 이렇게 전화를 걸어? 어, 이렇게 귀찮은, 귀찮은 아침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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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아, 여보세요. 여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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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어, 어, 여보. 아, 뭐하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봤는데 그래? 아, 그냥 집에서 그냥 좀 청소 좀 하고 있었어. 집안 청소 좀. 어, 요리도 하고. 요리로한테 맛있는 샐러드도 해줬어. 아이, 대단하네. 우리 여보야 믿을 건 우리 여보가. 아이, 그럼 걱정하지 말고 푹 병원에서 쉬다가 오라고. 아이, 무슨 소리야, 여보. 푹 씨라니. 오늘 퇴원하는 날이잖아. 아, 뭐? 누구? 누구? 오늘 퇴원하는 날이잖아 까먹었어? 오, 오늘.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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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원하는 날이라고? 으, orders. 어, 그래, 그러면은 그러면은 조심히 퇴원하고 와. 어. 아이, 무슨 소리야. 여보 데리러 와야지. 데리러 오기도 했잖아. 저번에. 그, 의사 선생님이랑 그것 좀 해. 어, 그거 뭐. 했고? 상담했고? 더 있어야, 더 있어야 되는 거 하지 않았어? 나 지금 여보 기다리고 있어. 빨리 와. 나 데리러 와. 아 꼭 가야될까? 내가 퇴어어 그거를? 병원 앞까지? 두려워하는거야? 나 섭섭하게 할래? 아아 알았어 지금 갈게 어 뭐 나 가는게 나 나 나 나 나 금방 갈거야 나 빨리와 어어어 어 알았어 끊을게 혀로야 나 일어나 일어나라구 일어나 에이 배달음직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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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어? 아무래도 우린 지옥에 갈거야 응? 잘가 아니 알고보니까 엄마가 오늘 오늘 태어나는 날이었네? 엄마가 어? 엄마가 왜 태어난다고? 어 봐봐 집안 꼬라지를 보라고 엄마가 보면 우린 분명히 집에서 내쫓게 될거야 혀로야 빨리 살려줘 어떡해 아빠 그럼 빨리 치우자 아니 나는 못 치워 엄마가 지금 데리러 오래 왜 그니까 요루가 어 미안하지만 요루가 이거 치우고 있어 알겠지? 아빠 금방 갔다올게 금방 아니 아빠야 아빠 어디가 아니 아빠가 어? 내가 그 오다가 어? 이렇게 일 좀 만들테니까 이거 한 시간 정도에 내가 시간을 벌어볼게 한 시간 정도 한 시간에 다 치워놔 불가능하겠지만 말이야 알겠지? 어 나 갔다올게 아 아 우리야 부탁한다 어 이거 큰일났네 이거 여보가 우리 집 집 집 상태로 보면은 아주 그냥 난리 브루스 아 칠텐데 아 여보 정말 퇴원 축하해 어 아휴 고마워 이렇게 데리러 와주니까 나도 정말 고맙지 아이 그럼 남편으로서 이거 할도 오르시라고 생각해 나는 그리고 여보 없는 동안은 말이야 나 요루루 어 유치원도 잘 보내고 밥도 맛있는거 해주고 그리고 내가 어 항상 요루루 이뻐해졌다고 음 잘했네 잘했어 청소도 정말 열심히 했어 아휴 뿌듯하네 뿌듯해 아 맞다 여보 어 그 태택이는 아줌마가 한번 퇴원할 때 보자고 했었는데 만나러 갈래? 태택이는 아줌마? 어 아니 됐어 나 집에 가서 좀 쉴래 어 진짜 후회 안할거지 어 태택이 아줌마가 진짜 좋은거 준다고 했는데 진짜 안갈거야? 아휴 뭐하러가 나중에 가면 되지 어 그렇구나 일단 그러면 여보 어 빨리 집에 가자구 어 응 아 여보 맞다 여보 맛있는거 먹을래 내가 맛있는거 사줄게 아 왜이래요 집가서 먹으면 되지 아 그렇지 내가 오랜만에 밥좀 하겠지 밥좀 어? 이쁘게 차려줄게 어 그래 집에서 먹자 그럼 집 밥이 제일 맛있는 법이야 어 집에 가자 잠깐만 여보 어어 왜그래 무슨일이야 응 왜 바둑이야 왜이렇게 삐짝 골라있어? 어 바둑이가 왜이렇게 삐짝 골랐지 아 아 바둑이가 요즘에 바둑이가 또 뭐 요즘에 또 다이어트에 유행이잖아 어 강아지 그 아이돌 뭐 배스벌에 나간다나 해가지고 다이어트 좀 하고 있어 어 어 너무 빼짝 말한거 아니야 밥 안줬던거 아니야? 에이 요즘에는 옷 입었을때 그 핏이 중요해 어 그래서 다 요즘엔 다 말라 비틀어져있어 사람들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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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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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들어와, 아이고. 에이, 알겠어요. 아, 애기는 산후조리원에서 잘 있대. 아, 우리 덤덩이는 산후조리원에 거기서 좀 있는 거야? 몇 년 동안? 음, 며칠만 있을 거야. 아이, 그래. 덤덩이가 아주 예쁘더라. 아, 여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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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아, 우리 사랑하는 딸. 엄마, 오랜만이야. 집이... 나 요즘 이상한 냄새나는 거 빼고는 너무 깨끗한데, 여보? 유르르 어떻게 했어, 가구들. 아, 나중에 설명할게. 아, 여보 봤지, 어? 우리가 이 정도로 청소를 잘한다고. 여보 없어도, 어? 맛있는 밥, 그리고 멋진 청소 했어. 밥, 밥을 먹을 곳이나 있어? 어, 깨끗하긴 하네. 어, 잘했어. 여보, 여보가 없어도 우린 가족이야. 똘똥 뭉쳤다고. 이런 거는 기본이야, 여보. 아, 윗층도 잘했겠지? 아이, 그럼 올라가 봐, 올라가 봐. 다 올라가 봐. 어, 다 올라가 봐. 음. 음. 잠깐만, 잠깐만. 깨끗하지?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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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깨끗해. 어? 위층에 침대가 하나도 없어, 여보. 아이, 그럼. 다 깨끗해. 다 채웠어, 다 채웠어. 아, 진짜 너무 깨끗하다. 어, 잘했네, 잘했어. 그래, 여보 이제 푹 쉬다. 어. 덤덩이를 위해서 푹 쉬라고. 잠깐만, 전화 오는데, 여보? 우리가 받아야겠다. 야, 지금 누구야? 어. 어,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어, 누구시지? 아, 저는 그. 그, 요루를 유치원 담임 선생님. 이 순생인데요. 아, 네네네네네. 선생님. 아, 그. 요루가 좀. 3, 4일 전부터 좀 많이 아프다고 아버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아, 방금 들었죠? 네. 왜, 우리 딸이 소리 지르는 거. 다 아프다니까. 어? 아, 그래서 지금. 지금은 좀 상태가 좀 괜찮아지고 있는지. 그래서 좀 안부차 이렇게 연락드렸습니다. 아, 그래요? 요루야. 아? 너 아팠어? 어? 어, 어, 얼마나 아팠는데. 아, 맞아. 요루가 최근에 아파가지고 내가 유치원에 전화했지. 아, 요루가 아프니까 못 간다고. 너무 건강해 보이는데. 며칠 전에도 병원 하나 와가지고 파티를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 그. 있잖아. 조류독감 유행이잖아. 응. 다 걸렸어. 그래. 치킨 먹다가. 아, 여보세요. 아, 꾀병은 아닌 것 같아요. 에이, 설마. 운동이 아파가지고. 유치원에 안 나왔겠어요. 엄마가 있는데. 아,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부터는 계속 나오는 거죠? 아이, 그럼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아, 뭐. 걱정하지마. 유치원에 잘 보냈다니까. 근데 요루가 너무 아파가지고. 내가 좀 쉬게 했어. 음, 꾀병은 아니지? 엄마는 두 눈으로 똑바로 쳐다봐. 어, 또 전화가 왔네. 어, 여보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어, 어떻게 되시죠? 아, 제가 그. 윙녀 회사의 그. 이 부장입니다. 아, 네네네네. 아, 네네네. 아, 어쩐 일이세요? 아, 그. 아, 그. 아, 그. 아, 그. 아, 그. 사모님 되시는 분이세요? 네네네네. 아, 그. 죄송합니다. 그. 안그래도 그. 인과장이. 네. 많이 아프다고. 3, 4일 전부터 그렇게 좀 많이 아프다고. 3, 4일. 그. 딸내미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구요. 딸내미가. 네. 아, 그래가지고 막. 지금은 좀 몸 상태가 좀 괜찮은지. 안그래도 좀. 곧 있으면 좀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 확인차 그렇게 연락드렸습니다.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내일부터는 정상 출근할 거에요. 아, 죄송합니다. 아,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문제 없는거죠? 아, 그럼요. 내일부터.. 팔뚝팔뚝 아주.. 기운차게 일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 россий아, 튀어. 여보? 여보가 없어서 집안이라는 게 너무 귀찮아서 그랬어. 여보가 없으니까 출근하기도 너무 귀찮더라고.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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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 속에 안 서! 아! 여름아 빨리 도망가! 여름 다 너.. 여름아 지금 가야! 다 여름 때문에 그렇잖아! 아빠 때문이야! 아니야! 너 때문이야! 나는 더 귀찮아!